안녕하세요. 구조주식회사 정유라입니다. 미고로 스마트폰을 쓸 때 그리고 소비를 스마트폰을 쓸 때 얼마나 속도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게스트들과 함께 경주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코팡 쇼핑하기, 카카오톡, 문자들 한번 대결을 한번 같이 볼까요? 미고에 알람 기능이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직접 알람을 맞추는 거랑 미고에서 알람을 맞추는 거에 시간차가 얼마나 있는지 실험해 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먼저 시연을 해 볼게요. 시작! 지지지 마세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와! 28.49초가 걸렸습니다. 미고로 시리즈 시작! 끝났는데 50.49초가 걸렸어요. 4.7일 초가 걸렸어. 이거 몇 배 차이야? 일곱 배. 7에 28. 와! 일곱 배 차이야. 일곱 배 차이. 그다음에 요번에 뭐 해볼까요? 미고에서 계산기 기능. 계산기? 안 그래도 요즘에 고민이 있는데 대출을 좀 받을까 해요. 돈이 많이 올라갔지. 복수를 받았을 때 이자가 한 달에 얼마를 내는지 일곱 배 차이. 일곱 배 차이. 네. 금액이 얻나요? 어... 그거는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개멍 박수. 시작! 메시지. 메시지. 유틸리티 홀더. 29개. 연락처. 계산기. 계산기. 3.3.3. 지우기. 모두 지우기. 3.3.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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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인가요? 3억. 오 빨리. 금지가 몇 프로예요? 아 4%? 곱하기. 4%. 4%. 4%. 5%. 증폭. 결과 1200만. 4배만? 증폭. 결과 100만. 응. 40만. 46초. 3년 초가 걸렸거든요? 알죠? 리그를 어떻게 잘하는지? 1. 1. 해볼게요. 2. 철점. 점점 달력. 계산기. 계산기. 차. 0. 0. 0. 고파기. 차. 1. 1. 아니죠. 남은이 10위. 1. 1. 18.09초. 4. 46초였잖아요. 그럼 18초란 말이에요. 2배. 그러면 2배 차이가 더 난다는 것 같아요. 이건 이사님께 더 걸린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실수했네. 20초라고 쳐도 2배예요. 20초라고 쳐도 2배예요. 20초라고 쳐도 2배예요. 이번에는 쿠팡을 넣고 있어요. 네. 리모를 먼저 할게요. 완전 반대로. 시작. 시작. 1. 2. 3. 3. 4. 5. 5. 5. 5. 5. 5. 6. 6. 1분 22초 걸렸어요. 이제 손으로 할게요. 시작. 5. 6. 5. 5. 1. 5. 5. 5. 6. 2. 5 6. 5unun belki도. 6. 6. 6. 7. 5. 과연 3. 2. 3. 5.. 5. 7시 1. 5% 5% 5% 5% 4% 5% 5% 5% 5% 5% 5% 5% 6% 5% 2분 21초. 1분이 더 걸리네요. 엄청 빨리 했는데. 일부러 늦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땀 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쇼핑은 어렵네요. 배우님, 이번에 네이버 지도에서 네이버 주식회사를 검색한 다음에 서로 각각하게 공유하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 나는 네이버 일게요. 그리고 배우님은 손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준비 시작! 자! 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